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 미나상, 우리 일본 말 이름으로 어떻게 되시죠? 네, 미나코입니다. 미나코상, 미나코상하고 같이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도 같이 좀 배워보고, 일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관광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사전 시식을 가지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 일본 말은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일본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침도 안녕하세요, 정심도 안녕하세요, 밤에도 안녕하세요 이런데, 일본 말은 인사말이 틀려요? 아침, 정신, 저녁. 네, 네. 그럼 인사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침의 인사는 오하영입니다. 네, 여기 첫판에 나오죠? 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반말은 친구한테는 그냥 오하영,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전년말은 오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인사는 반말은 오하영, 전년말은 오하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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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인사는 반말은 こんにちは. 네. 네. 전신인사는 반말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정신인사는 똑같군요? 네. 아, 정신인사는 똑같군요? 네. 네, 이것도 똑같아요. 네, 저녁에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다 되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인사말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구분이 되겠군요. 지금은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 민아 선생님 점심 식사 안 하셨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점심을 이따가 맛있는 음식을 받아뵙겠습니다. 우리 민아 선생님은 일본에서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비밀인데. 아,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비밀인데. 비밀을 보는 10대. 30년 다되갑니다. 30년 다되십니까? 네, 아직은 조금. 그러면 꽃다운 나이 20대에 왔네요? 네.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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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는대로 생각하시고 너희랑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신가요? 도치기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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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기갱은 어디를 말할 수 있나요? 도쿄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저번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온전히 터진 후쿠시마 있죠? 네. 거기에 산 건너. 조금 동경 쪽에 있어요. 아, 산 건너. 네. 아,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에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산이 있어서. 어, 산이 있어서. 네. 괜찮아요. 그래서 고향은 전혀 뭐 이상 없고 네네. 덕분에. 고향 어르신도 잘 계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도 잘 계시고요. 그럼 형제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남성생 하나입니다. 네. 가끔 이제 일본에 가시죠? 네.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방에. 고향마을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거기는요. 음, 국제 건너지로 유명해서요. 응. 한국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갔어요. 응. 어, 도쿄 관광하러 가시면 꼭 가는 데가 거긴데요. 응. 어, 해일자. 응. 그리고 빛날 관자. 응. 일광이라고 써가지고. 일광.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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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코가, 어, 국제 관광지에요. 응. 그래서, 어, 옛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분의 손자. 응. 예. 이해미츠라고 있는데, 그 분의 절. 아, 절이 있는 데에요. 아, 절이 있는? 네. 신산, 절이 큰 게 있어서요.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서, 어, 상 위로 올라가면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 응. 호스랑 폭포가 있어요. 아, 100m짜리 폭포가 있어요? 네. 아, 이거 장난이겠네요. 네. 그래서, 겨울은 거기도 추워서요. 네. 그 폭포가 다 울어요. 아, 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구경하고, 그 호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호스도 구경하고, 그 폭포가 그 100m짜리 개건로 탁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폭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러 가고, 그리고 목장 같은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어, 많은 외국인들이, 네, 놀러 갑니다. 아.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근데, 겨울은 그, 그렇게 이제 폭포가 울렁 붙어 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워서, 겨울은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요. 어. 그런데, 요새는, 한국에서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서, 어. 한국 사람한테는, 네. 그, 거기에 주의가, 주의가 아니래요. 천의 관광지가 됐구나, 한국사람들이.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서, 너무 좋다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도쿄 바로 옆이고. 네. 바로 옆에. 접근성이 좋냐, 일단. 그러니까, 여기가 천주이잖아요. 네. 여기는 인천하고, 천주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에요. 도쿄에서, 그 니코까지 가려면, 한, 포스 버스하고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어. 2시간 방에서, 3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응. 인천, 천주, 거리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담없이 이제 갈 수 있는데, 작년에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거의 7억만 명이 갔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간 거 같은데. 응.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일본에는 이제 가깝고. 응. 또, 교통편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청주공항에도, 어,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시고. 오사카 직관. 오사카 직관. 오사카 직관. 네. 오사카 직관. 오사카 직관. 오사카 직관. 응. 오사카 직관. 응. 오사카 직관. 오사카 직관. 응. 그쪽으로 가셔요. 그리고, 도쿄 지금, 반산눈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가기가 싫다고 그래서, 도쿄를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좀 예민한 곳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은, 저는 다 도쿄에 가서 니코, 우리 고향까지 다 갔다. 그게 관광고스였대요. 도쿄에서는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래서 쉬운 곳이라서 항상 거기서 온정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요새는 도쿄 조금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도쿄하면 일본은 정말 수도 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가 얼마였어요? 지금 도쿄는? 그러세요? 천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겠죠. 천만 명이 넘고. 아키아바라 전자상가가 있는 곳이 어디죠? 아키아바라. 아키아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로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이 예정인데 있죠? 네. 내년. 내년이죠. 내년 몇월이죠? 20년? 네. 내년? 몇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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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어요. 8월이나. 8월? 네. 천만 명상에 이따까지 말해주세요. 8월이 또 8월.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옛날에도 한번 열렸었죠? 네. 네. 또 내년에 열리면 도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고향인? 어떻게 그랬죠? 네. 도쿄니코. 네. 도쿄니코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에 계신 부모님한테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오. 일본어로? 네. 아, 일본어로 듣고. 한국어로 듣고. 네. 부리말로 듣고. 네. 부리말로 듣고. 부리말로 듣고. 네. 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는 보니까 그 이렇게 일본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상략하는 것 같아요. 아리가또 고생아.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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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왜 이렇게 상략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리액션도 잘 하시잖아요. 더 줘. 더 모르나요? 더 줘. 더 줘. 더 줘. 네. 아리가또 고생아. 이렇게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그 말에도 1, 2, 3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제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리액션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분들이 리액션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도 가도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친절 때문에 또 일본의 가상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보시니까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 그러세요? 네? 뭐 어머니한테 뭐 안보 인사를 하셨는데. 하는 거를 봐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어머니한테도 보내주세요. 아. 네. 유튜브로 찍는 편지. 아. 동생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 동생한테 해주셔서 한 번 해주세요. 동생? 네. 동생한테 한 번 해주세요. 아. 일본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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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소도 있죠? 동소를 같이 넣었어요. 아.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거의 30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뭐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노인동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레크레이션 춤도 배우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한국 어르신들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덕분에 주인아 하느님한테 네, 웃음치려 많이 배워가지고서 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하여튼 뭐 잘 써보고 있다니까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도 좀 부탁드려요, 또? 아, 예! 여러분, 꼭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오니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